다음 곡을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랩으로 한 번 상황들을 연출해봤어요 이걸 스트릿텔링이라고 하는데 저희 곡 제목은 Red and Yellow거든요 Red and Yellow에요 그래서 저희가 클럽을 가가지고 여자한테 꼬시는 상황을 한 번 곡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곡은 아까 노래보다 훨씬 더 신나거든요? 혹도 훨씬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실 여기 좌석만 웃으면 다 스트릿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거겠죠? 시작할게요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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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be my paradise You just need you better me You just need me and I kiss you I spent some time with you No one I made a clue I will be my paradise You just need you better me You don't think you're going to get away You don't think you're going to get away 넌 어디서 봤을 때 무슨 내 이상형이었어 넌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쁜 것 같아 편안하게 직설던 내 스타일이 궁금하기도 해 도대체 넌 뭘 보고 걷기에 이렇게 예쁘게 컸는지 엄빈이 허허 화내된 게 둘 만나가 내라는 말을 삼켜 난 보러 왔어 넌 우리 둘의 자리 싸워가는 그 색병 이젠 우리 작정하는 느낌 내 손을 다 지나가자 우리 둘이 오겠어 나같이 바로 다음 장소는 너가 정해 맘대로 남은 두 명이 분위기나 안좋지만 우린 먼저 깡기 좀 머리로 토요댄까 나는 내가 왜 신분이지 나 더러우지는 않아 그리고 좀 있다 TV에 쌓여진 하얀색 영수증 다 말해 드라마 롤만 보는 모든 짓을 내가 다 하고 있어 전날 바보 같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겠어 아직도 날씨 맘에 내가 너를 잘해줄지니 예고 말하지마 보게 주면 박텐더가 돼 난 주제님 이러는 바 딱이야 그리고 내가 후추 내가 늦어지는 과일 내가 다 간다 난 주제님 내omie 넌 바로 너가 뭐 먹을까 너가 뭐 먹을까 내게 너가 뭐 먹을까 We don't do the thing to be in a man We don't do the thing to be in a man 아.. 수업 춥지 않아 왔면 남는게 하나 없네 이럴줄 알았어 넌 거잖아 해 넌 거기는 내 Shit, fucking out of leave me alone I'll be on you, 화해가 안 하소요 밝힌다 내게 똑하게 좀 밝힌다 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른데 골 잘해 줄게 걱정 안 세상에 반응 역자로 채우네 그 여자 세근네, 우리 청취하는 거 배송냐 해 그래, 니 미래면 난 저 세근네 감사합니다